필리핀 정부가 오늘부터 보라카이 전세기편의 운항 중단을 통보하면서 에어부산의 보라카이 부정기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. 이로 인해 오늘 밤 10시 35분 승객 120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칼리버 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에어부산 소속의 743호 편이 취소됐습니다. 필리핀 보라카이로 주 2회 부정기편을 운항하고 있는 에어부산은 환불과 대체 여행지 유도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